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시와 클로즈 메일 라이브 안녕하세요 어준입니다 오늘은 회색 우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영입니다 저는 노란색 화사 앤다 아 역시 염새론자 안 좋을 때 아 뭐 염새론자나 즐거운 주말이잖아 다른 사람들이 다 비탄에 빠졌을 때 희열을 느끼는구나 우와 오늘 장 빠졌네 아까 누가 채팅창에 그거 썼었는데 임버스 달달 아 임버스 넣었구나 절대 네버 그런 적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밝아요 원래 생긴 게 그런 게 어떻게 해요 근데 막 오르는 날은 되게 우울하게 있던데 제가요? 다시 보기 찾아봐요 한국투자증권에 우리 다시 보기가 올라가니까 거기서 다시 보기를 보면 오른날 되게 우울하게 앉아있고 우울한 옷을 입은 날이 많았죠 아니에요 항상 그래요 내가 빨간 옷 입는 거 굉장히 불쾌해하고 아 그럴리가 그거는 이제 보기가 안 좋아서 그렇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 딱 붙어가지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임버스 먹으신 분은 임버스 드시고 나서 파시고 그리고 들고 계신 분들은 뭐 지금 팔면 손해지 근데 오르고 팔면 손해가 아니죠 오늘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은데 아까 어떤 분이 이제 삼성전자 주식 많이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신저가를 뚫었어요 저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어제 좀 좋은 얘기 제가 괜찮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그랬어요? 아 어제 안 나오셨구나 이제 공급에 대한 차질 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보고서가 이제 노곤창 센터장님이 우리나라 반도체 넘버원이시죠 최고죠 그래서 어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왜냐하면 공급 쪽에 장비 공급 쪽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 조금 나아지려나 했는데 근데 이게 사실 좀 길게 보고 그렇죠 하루잖아요 뭐 어제 얘기하시고 보고서 올라갔는데 오늘 오를 거를 바라는 거는 뭐 저는 없어요 연예인 걱정이랑 삼성전자 걱정은 사실 오늘 이렇게 많이 좀 떨어졌지만 시간 지나고 보면 할 필요 없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신저가 참 뼈 아프긴 아프긴 해요 이게 뭐 500만 삼성전자 투자자들이 지금 오늘 다 패닉 상태에 빠졌을 텐데 시간이 좀 지나면 저는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삼성전자 죽어도 못 보냅니다 그렇죠 이런 저점에서 사실 삼성전자 지금 손절해야 되나 이 생각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보면 결국은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흐름을 보면 약간 어중간한 종목보다는 많이 내리거나 어떤 종목들은 또 많이 오른 종목들도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 종목들도 사실 좀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은 1% 정도 하락을 했는데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만기일 날 만기 이후에 외국인의 수급 포지션이 좀 중요하다고 했는데 오늘 지수가 코스피가 29포인트 하락했고 코스닥이 8포인트 하락해서 코스피가 조금 더 많이 빠졌어요 그 이유를 보면 사실 외국인 수급이 조금 더 좋지 않았었다 오늘 외국인이 선물해서 4,300개약을 팔았는데 이제 어제 매도 포지션을 조금 9월물로 롤오버했다 넘겼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외국인은 아직까지 하방에 배팅하고 있는 포지션이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옵션 만기일이 6월물이 끝나고 9월물이 시작하는 첫날인데 여기서 또 외국인이 매도 포지션 그러니까 매도를 4,000개약했다라는 것은 외국인은 아직 방향성을 아래로 잡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게 만약에 지난달 같았으면 외국인이 조금 선물을 많이 팔았으면 선물을 많이 팔았으면 기관이 현물을 또 많이 삽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선물을 팔면 그거를 누군가는 사야 되거든요 개인이나 기관이 사는데 그거를 기관이 사고 요즘 개인은 안 사 기관이 선물을 사면 한 개만 살 수 없거든요 현물을 사면 선물을 팔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사실 외국인이 4,000개약 팔고 기관이 그 선물을 2,000개약 사면서 현물을 좀 많이 팔았어요 2,800억 정도 외국인 기관 동시에 파니까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좀 버틸 수 없는 그런 시장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시장이 조금 우울하긴 한데 시장이 좀 우울하긴 한데 어찌 됐거나 오늘이나 다음 주나 계속 좀 이런 흐름들은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뭐 이제 CPI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 다음 주에 FOMC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런 불안감을 안고 있다 보니까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뭐 주가 팔 때도 그냥 구욱 쏟아지고 이런 모습들이 오늘 좀 나온 것 같고요 뭐 뒤에 또 여러 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소비자물가라든지 FOMC 그다음에 ECB 다음 주에 BOJ도 있고 그런 것들이 시장의 심리에 영향을 좀 준 것 같고요 오늘 환율이 11원 70전이나 상승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요새 뭐 하루에 10원은 그냥 기본으로 깔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68원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또 다시 1,300원대 근처로 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주변 환경들이 조금 시장에 좋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투덜거림을 조합해서 박지영 사장님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FOMC가 있으니까 혹은 물가지수 발표가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좀 기다리는 게 낫다 그동안 줄줄줄줄 흘러내리거든요 근데 이 줄줄줄 흘러내리는 게 뭐냐 개인들은 기관이나 전문가들의 말을 믿고 그래 그때까진 가만히 있어야겠네 움직이지 말아야겠네라고 하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팔아서 줄줄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떨어지고 나서 발표를 하면 만약에 지표가 안 좋게 나오거나 상황이 안 좋으면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들고 있었던 개인은 더 손해를 보겠죠 근데 개인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죄예요 근데 그러면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말고 그때 그런 지표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으니 차라리 매도하고 기다렸다가 그때 사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나요? 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제가 그랬잖아요 올라오면 팔자고 안 올라왔다니까 내가 그러니까 어디까지 올라와야 되는 거야 3,300은 아니라고 3,300은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이거 어디가 답은 없는 거죠 어디까지 올라간다라는 답은 없는데 사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밴드라는 게 있고 위아래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폭 우리 허준님의 차는 몇 킬로에서 몇 킬로까지 달릴 수 있습니까? 0킬로에서 260킬로라고 표시는 돼 있죠 좋은 차를 타시는군요 260까지 돼 있어요? 표시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밴드예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거지 근데 죽어도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은데 그렇게 밴드를 설정하는구나 내 차 아무리 밟아도 260은 안 나갈 것 같거든 기껏해야 180, 190 이 정도는 나가겠지 그러니까 260은 지금 3,300을 잡아놓는 거 없고 보통 일반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근데 밴드를 왜 260이래? 그럼 260을 표시하지 말았어야지 죄송합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그럼 답변을 해주실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비즈전략부의 김민지 차장님 지금 제 약간 개미들의 투덜거림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발표가 있기 전에 그리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FMC 회의가 있기 전에 2주 뒤다 예를 들어 여기서는 뭐 하기가 좀 애매하다 그냥 홀딩하고 있는 것이 낫다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게 낫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가지고 있으면 당신들도 가지고 있어야지 왜 당신들은 팔아? 그래서 줄줄줄 셌잖아요 그러면 우린 이미 손해를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팔고 기다리는 게 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왜 없는 거예요? 팔고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건데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러면 지표가 잘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반대로 팔고 기다렸다가 지표가 나오고 줄줄줄 새가지고 지표 발표하기 직전에 사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지표가 나오기 전에 지금 이제 결과론적으로 지가가 빠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 지표가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도 있는데 나는 기대감이 있는 사람들은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판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을 왜 파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가진 자금이라는 성격 자체가 이게 그들의 직접적인 투자 자금도 있고요 개인들의 자금도 있고 여러 자금들이 모여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개인들이 모인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운용하는 자금이라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프로 빠지면 손절해 혹은 몇 프로 빠지면 민감주가 좋으니까 그쪽의 비중을 늘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리밸런싱이 되죠 그런데 개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못하죠 아까우니까 내주시기 거기에 더해서 외국인의 수급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환율과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 2조 원 가까이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어요 환율이 지금 26원 올랐습니다 이번 주에 그런데 그 환율의 상승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지만 외국인들은 그냥 던지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이 수급 주체라는 것은 3개예요 어느 두 군데가 팔면 어느 한 군데가 무조건 삽니다 반대로 그냥 개인들이 팔았다고 한다면 외국인은 샀을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 수급적인 부분으로서 우리가 개인들이 사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결과론적인 부분으로 지금 주가의 하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개인들의 마음속에는 서프라이즈한 지표라든지 아니면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혹은 지난주까지는 박스권 상단 위쪽까지 올라갔으니까 더 갈 거라는 기적이 깔려 있기 때문에 주식을 안 판 것일 수도 있거든요 아니 개인은 팔지 말래서 안 팔았다니까 아 개인은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언제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는 진짜 내가 지금 영원히 설린 게 내가 지난주부터 계속 올라오면 팔자고 계속 얘기하는 게 안 올라왔더니 아니 그럼 어디까지 올라와야 돼 여러분 올라갔어요 2682포인트까지 올라왔잖아요 내가 2681선에서 이 정도 오면 팔자라고 계속 얘기를 아니 이게 각인효과가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지수가 그렇게 되면 내 주식이 안 올랐더라도 내 주식이 안 올랐더라도 지수가 그 정도 되면 파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는 안 했죠 아 그게 떠먹여주라고요 우리 개인들한테 떠먹여주라고 우리 지금 이 시간 소중한 시간 내가지고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고수가 지금 뭐 예를 들어 4천명에서 지금 많아지면 한 6천명 8천명까지 올라가시는데 고수가 10% 정도 되면 많은 거예요 나머지 90%는 고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저런 상황에서는 그래 내가 안 그래도 손해인데 어차피 내가 지금 손해 봤는데 근데 부안해동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개인이 많다고요 이것도 사실은 내가 2주로 보시는 거예요 2주로 우리가 아까 주식을 길게 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1주 전 월요일 지난주는 아니었고요 이번 주는 아니었고 지난주 월요일날 나와서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길게 보시는 분은 2,600 이하에서 사셔라 들고 가셔라 다만 박스권 매매하시는 분들은 2,600 넘어가면 사시고 2,670%는 줄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투자에 대한 전략을 모두 다 많은 분들이 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올라갔을 때는 더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팔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자잘못을 따지자는 건 아니고요 가지고 있잖아 아니아니야 진짜로 자잘못을 따지자는 건 아니고 어제 그제 막 앤화사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요 물론 그거는 잘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개개인들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얘기를 듣고 이득이 되는 쪽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김인희 사장님이 그 얘기하셨던 거 기억이 나요 길게 보시는 분들은 2,600 밑으로 떨어지면 사는 게 좋다 그러면 사실은 오늘이 사야 될 장이었던 거죠 그렇죠 2,600 밑으로 떨어지니까 근데 2,600 위로 올라가는데 2,670이 되면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팔아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가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가 맞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왜 이렇게 왜 개인들은 그 얘기를 듣고 기다리면 항상 손해만 보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사실은 이번에 가장 많이 이 며칠, 2주 동안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지표 발표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괜히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좋다 그리고 가만히 있었더니 기관과 외국인이 팔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때는 개인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뭐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면 이제 이게 결과론적으로 개인과, 아니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다라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환율이라는 것이 이렇게 갑자기 튀어 올라왔지만 반대로 얘기해서 유가가 안 올라왔고 예를 들어서 유가가 안 올라왔고 환율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팔았을까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나와서 외국인들은 팔게 되는데 그러면 외국인이 팔면 결국 주식의 투자 요치라는 거는 나머지 두 개입니다 기관하고 개인인데 오늘 수급에서 봤듯이 선물 매도까지 같이 이루어지게 되면 금융투자는 선물을 사고요 그에 따른 반작용으로 현물의 매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매도는 이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두 쪽에서는 자연스럽게 매도가 나오고 개인들은 물량을 받는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2대1로 싸우는 것 같은데 사실 기관이 뭐 이렇게 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추세는 외국인이 만들고 꼭지는 기관이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 막 그걸 잡는 건 개인인 경우가 많죠? 아니요 꼭지는 기관이 만든다니까 기관이 꼭지를 잡아요? 그럼 기관은 맨날 손해봐요? 맨날 손해보는 건 아니죠 그게 왜 그러냐면 기관은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자금들이 있어요 연기금 같은 경우에 비중 맞춰야 되고 MSGI 하면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떨어질 때 기관이 이렇게 계속 파는데 개인은 가만히 있어라 손해만 보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서 반등 나올 때도 끌어올리는 거는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나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관이 내일 팔지 알면 오늘 팔면 돼요 내일 기관이 살지 알면 오늘 사면 돼요 근데 그럴 수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올라갈 때도 또 너무 결과론적으로 그거를 반낭하는 거지 비관적이 될 수밖에 없는 떨어지면 비관적이 되니까 그렇죠 시장이 어려우니까요 근데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만약에 환율이 떨어지고 유가가 안정돼가지고 시장이 올랐으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잘 믿은 거고 그렇죠 속상한 마음에 드려봤습니다 이번 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주간 기준으로 양증시가 2% 이상 하라고 그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율이 지금 26은 올랐는데 환율이 우리가 이제 이번 주 거래일이 4거래일이었어요 월요일날 쉬었기 때문에 아 그랬구나 그래서 짧았구나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기억이 안 났어요 왜냐면 길었잖아요 연휴가 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온 겁니다 환율이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겠죠 하지만은 물가에 대한 부담감을 끼얹을 수 있는 유가에 대한 강세도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소비자 지수 발표 그리고 다음 주에 FMC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는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투자자들은 좀 빠져나간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드릴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국내 증시 좀 하나 크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기조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시장을 좀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번 달 말에 조금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이제 MSCI 선진국 관련된 이슈가 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단기적으로 편입이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 수급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그래도 선진국 지수에 편입됐어 센티멘트가 좀 좋아질 수 있을 만한 내용이다 라는 부분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좀 발표된 내용이 있어요 시장 접근성 평가 발표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원래 이제 MSCI는 선진국 지표를 편입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정도를 봅니다 첫 번째는 시장의 규모 두 번째는 경제 규모 세 번째는 자본시장 접근성 이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주식 시장 규모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자본시장 접근성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이제 MSCI 관련된 선진국 편입을 시키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정부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MSCI 측에도 우리가 뭐 24시간 외환시장을 열리거나 아니면 여계시장을 하거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접근성 평가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사실 좋은 내용이 없었어요 우리 정부도 딱히 한 게 없잖아요 지금까지는 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게 없다 보니까 우리가 니네가 원했었던 24시간 외환시장 문 열고 거기에 있어서 또 하나가 영문 보고서 좀 많이 내라 기업들은 영문 IR자를 좀 많이 내라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그런데 그쪽에 점수는 안 올라왔고 오히려 SK텔레콤 같은 기업들이 이제 외국인의 투자 한도가 있거든요 제한이 그런데 그거 거의 다 차서 오히려 접근성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거 하나 좀 기대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월만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인의 추세적인 매도를 되돌리지 못한 약간 아쉬운 내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MSGI 들어가면 좋은 거 맞나요? 선진국 들어가면 선진국 지금 우리 이머징 마켓 선진국 들어가면 저는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단기적으로 신흥국 쪽에 우리나라의 비중이 대략 한 10%대 중반 정도 선진국 쪽으로 들어가면 한 2, 3%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 추종자금의 차이가 한 4배 정도에서 5배 정도 차이 난다고 해요 그러면은 비중 곱해봤자 거의 비싯비싯 들어가면 조금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투자 시각이 좀 다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기관 투자들 같은 경우는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은 선진국 추종자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부안해동하지 않는다 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안정성이 좀 높아진다라는 거죠 이것은 시장의 밸류에이션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신흥국 지수에 편입돼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진국 쪽으로 가서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평가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 후자의 내용이 조금 더 맞을 수 있겠구나 큰 시각에서 봤을 땐 단기적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보다 그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비행사님 라이브 시청자 수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저희 8000명 이상 나와야 그래도 본전이에요 아 근데 지금 이러시면 안됩니다 부안해동하지 마요 아 자꾸 줄고 있어서 5000 밑에서는 사는 게 맞아요 아 뭐라고요 우리 시청자는 일단 5000이 이제 하방 상방위 8000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MSCI 지수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예전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MSCI 지수에 들어갔다? 그러면 유럽을 보면 얘들은 아니 환율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금리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미국하고 유럽 금리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차이가 지금이야 이렇지만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도 그러면 우리가 맨날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셨던 우리 금리가 낮으면 외국으로 시장 썰물 받으시지 쫙 빠져나가 그럼 유럽은 왜 안 빠져나가 기본적으로 세계에 운용되는 자금들은 선진국 지수에 무조건 얼마는 들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유럽에서 안 빼는 거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도 하막 빠져나갈 때 야 이거는 퍼센테이지가 이거 몇 프로 미만으로 빠지면 안 되는데 그럼 이제 그만 분명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기본 유익기금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MSI에 들어가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들어가 들어가 24시간 환율 개방해 막 이랬었는데 듣다 보니까 반대 여론도 반대 의견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되든 안 되든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기대감이 별로 없었거든요 공매도도 완전 개방해야 되고 그러면 공매도도 그렇죠 아마 이제 공매도 금지나 이런 거 못 시키게 할 거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포르투갈 이스라엘이랑 포르투갈 두 나라가 편입이 됐었는데 아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 하나는 올랐고 하나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꼭 선진국 그때 이제 시장 상황도 중요하겠지만 꼭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다고 해서 지수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너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 좀 있으면 시장에 그러니까 외국인의 수급이 2년 동안 지금 이제 1년 6개월이죠 38조 원이 빠져나왔습니다 작년도에 15조 원 정도 빠졌고 올해 이제 12조 8천억 정도 조금 더 빠졌어요 13조 원 가까이 빠졌는데 기조적으로 계속 팔다 보니까 과연 이 매도가 무엇으로 끝날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계속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미국의 환율은 계속해서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그나마 버틸 수 있던 것이 이제 수출이지만은 글로벌 경기 누나에 대한 흐름에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일 게 또 우리나라의 수출 데이터일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경상수지 적자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원활 강세를 기대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프록시 통화라고 할 수 있는 위아나가 최근에 좀 강세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 상해봉쇄 해저와 함께 또 다시 이제 상해 문 닫는다 일부 지역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기대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기대요인이라도 어떻게 보면 시장의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데 그것마저 이제 조금은 확률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궁여지책 중의 하나다 뭐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번 주 한 주도 뭐 그렇고 다음 주에는 사실은 지수 발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좋은 기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과한 2주 전 주가가 2600 밑으로 내려가면서 2540포인트를 찍을 때 과연 좋을 만한 내용이 있었나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더 빠질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수는 반등이 나왔어요 2600 한 70선까지 반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을 아니 어차피 대외적인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뭐 CPI 지표 코어 뭐 아니면은 근원 다 어느 정도의 내용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음 주에 있을 FOMC에 대한 결과도 거의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내용 때문에 우리가 과연 겁을 먹어야 될 것이냐 뭐 더 빠지면 당연히 겁이 나겠죠 하지만은 장기 투자자 입장과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 내용이 없이도 시장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쪽에서 지금은 뭐 시장에 대한 섣부른 판단 대응 이런 것들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수단의 레벨에 따라서 기계적인 움직임을 좀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단기 매매나 여러 가지 옵션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무슨 말 한다고 해서 들으실 분들도 아니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 전문 애널리스트 분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본인이 연구를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냥 이런 저 같은 마인드잖아요 언젠가 오르면 좋을 텐데 그럴 거면 나 그냥 안 보고 있을래 그러면 오르면 팔래 약간 이런 마인드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사실 여러 가지 악재가 현재는 많이 반영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약간 이질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경기 침체 둔화 경착류이 됐든 연착류이 됐든 분명히 하방으로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다 하고 계신데 그 와중에 중간에 한 번은 어느 정도는 올랐다가 천천히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빠르게 떨어질 것인지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개인들은 항상 그러면 중간에 오르면 팔면 되겠네라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두려운 건 뭐냐면 중간이 없이 외국인들은 계속 나가잖아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마음의 안도를 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표가 좋게 나온 건 이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하방을 향해서 천천히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래 좋아 알았어 그럼 나 1년 동안 계정 안 봐 이렇게 마음 먹더라도 그 뒤는 뭔가가 실적이 좋잖아요 실적이 좋고 우리 실적 좋아 밸류가 싸잖아 그러면 언젠간 들어와요 그들은 지금은 위험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 위험 자산을 좀 줄이자 이런 움직임이 나오니까 그런 건데 결국은 그래 위험이 끝난 것 같아 위험이 영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위험이 끝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줄였던 거 주식을 다시 사야지 그러면 한국 싸네 PR 10배네 그럼 그때부터 사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게 사실 그러면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연기금이요 네 우리 엄청 올랐을 때 계속 팔면서 올랐어요 연기금은 계속 팔았어요 개인 사고 막 계속 올랐는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기관 물론 이걸 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문가분들 총체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라는 건 정해져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을 10%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가격이 오르니까 올르면 팔고 올르면 팔고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를 맞춰야 된다 분명히 지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럼 채워야 되는데 채우고 있습니까 첫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그때 굉장히 많이 오보가 됐어요 그러면 연기금이 지금까지 팔면서 다 팔았느냐 제가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제가 계산을 많이 했었는데 계산 안 한 지가 한참 돼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때 정말 연기금이 너무 많이 팔았다고 하더라도 비중 대비 훨씬 오버였어요 그래서 기대했던 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으로 연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한도를 상향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팔면은 답이 안 나올 정도로 연기금의 비중이 오버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걸 왜 안 들어오느냐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연기금의 비중이 그러면은 국내 주식을 많이 채울 수 있는 비중이냐 그게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또 나야님이 미국도 줄었는데 미국 줄어서? 그럼 현금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이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연기금을 왜 팔았냐면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을 때가 있었어요 미국 주식이 떨어져서 지금 그렇죠 우리 떨어졌는데 미국 같이 떨어졌잖아 그럼 비중으로 뭐 퍼센테이지로 보면 똑같은 거지 그럼 뭐 항상 우리 건 팔고 미국 건 살래?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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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고 비중으로 따지면 아니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비중이 떨어져서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비중이 더 많이 준 건 사실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자산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이런 국내 주식 미국 주식만의 비교가 아니라 채권이라든지 원자재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여러 가지 자산에 대한 투자의 비중을 가지고 조절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나라가 많이 빠져서 미국을 사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좀 단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이쪽도 기대할 바가 없네요 아무것도 기대할 바가 없네 가격 싸지면 연기금도 들어와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더 빠지면 사겠죠 진행합시다 해야 될 게 있잖아 한 주에 한 주 있나? 네네네 다음 주에 우리 어떤 공부를 해봐야 될지 오늘 항공 테마도 준비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금 1분 남았어 준비하신 게 있으니까 1분 남았어 아니 괜찮아요 우리 다음 주에 공부해봐야 될 만한 그러니까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음 이렇게 안 좋은 장애도 항상 오르는 종목은 있고 오르는 섹터는 있으니까 다음 주에 좀 주목해봐야 될 섹터를 공부해봐야 될 섹터를 얘기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현재 시장에서는 특히 이제 이번 주 기준으로 봤을 때도 가장 강한 주가를 보였었던 섹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가와 민감한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이 몇 개 안 돼서 제가 유가를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유가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더 오른다라고 보는 거예요? 유가가 더 오르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유가가 여기서 빠지면 센티멘트가 무너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지난 어제 오늘 아침에 일부 이제 미국의 에너지 관련 유들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것을 그 관련 섹터를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데이터들 정제마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제마진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유가가 좀 빠지더라도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시장이 불안할 때는 실적 좋은 기업 찾아야겠죠 근데 이 기업이 최근에 증권사들의 보고서에서 2분기 원인이 굉장히 높게 나온 거죠 엄청 서프라이즈 나올 것 같다고 컨센서스가 지금 1조 원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인데 발표되는 최근에 증권사들의 영업이익 추정은 1.4에서 높게는 1.6조 원까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번 주 시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600선에서 반등이 나온다 어떤 식으로든 기계적으로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낙폭가 대주들이 올라올 수 있겠죠 근데 만약 시장의 분위기가 다음 주 중반 정도까지도 이러한 좀 부진한 분위기 여러 가지 안 좋은 분위기들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이 섹터는 조금 강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 좀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이제 유가 관련해서 정제마진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 가장 두드러지는 종목은 사실은 거의 한 종목밖에 없어요 사실은 아 한 종목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섹터가 이렇게 있기는 한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다음 주에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오늘 토요일 일요일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사셔야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이러고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러고 있거든요 정제마진이 정말 아무리 좋다는데 늘 여기에서 사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전에 HMM 사태나 전기차 섹터나 이런 걸 봤을 때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런 거 사실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럴 때는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용기를 내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선 이 기업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는 아직 분기 실적 발표가 안 됐죠 그러니까 추정치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좀 남아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정도의 마진을 본 적이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그러니까 HMM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1년 동안 운임이 올라가는 걸 보고 그에 따라서 실적이 1년 6개월 이렇게 올라오는 걸 봤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유 쪽에서 올라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것까지 말씀드리면 다 알 텐데 배터리 쪽이 되게 안 좋았어요 올해 1분기까지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배터리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떠먹여주는 거 좋아하긴 해요 아 그래요? 1분기까지 배터리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가동률이 올라갈 거예요 점점 그러면은 그쪽이 이제 좀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기업들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다른 한 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 쪽으로 조금 안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분위기가 반등 분위기다 라고 한다면 이 내용은 다 잊어버리시고 낙폭과 대주 보시는 게 좋겠죠 그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등 분위기면 낙폭과 대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지금처럼 계속 안 좋은 상황이면 역시나 어닝이나 실적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도 후자의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이 기업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셔터맨님이 그냥 이야기하래 말하래 이 정도면 다 얘기한 거지 뭐 왜냐하면 저희는 진짜 우리 개인들이 떠먹여주는 거 좋아하지만요 공부를 저는 의미 없이 공부하라는 말은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왜냐하면 다들 바쁘고 힘든데 언제 하나하나 기업 보고서 다 열어보고 뭐하고 다트 들어가서 보고 사실은 정말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되지만 그래도 공부를 섹터 들어가서 선호 종목 대여섯 종목만이라도 공부를 해보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럼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매주 한 번씩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한 종목을 깊게 공부하면 업종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높아요 그럼 딱 정제 마진 검색하셔가지고 몇 종목 찾아가지고 공부하셔보면 몇 종목 안되지 않나요? 정제 마진 하나 둘 셋 네 종목이고 네 종목만 공부해요 아까 배터리 얘기했으니까 배터리 얘기해가지고 저희 한 종목 한 종목 근데 내 종목만 우리 한 번 공부해봅시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되는지 저는 매주 한 주씩만 사거든요 이런 거 공부해가지고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민철장님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가 참 걱정이 되고 이번 해에 가장 걱정되는 주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다음 주가 왜냐면 올라왔다가 또 이렇게 밑으로 쳐졌거든요 그래서 안 올라가면 어쩌지라는 그런 부담이 일정들도 되게 많아요 저는 사실 어제 20위였잖아요 오늘 하락이 20위의 영향도 굉장히 좀 있었다라고 보고 아 다음 주에 이제 BOJ인데 일본 이제 하나 남은 것 같아요 금리를 안 올리는 나라가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일본은 금리도 낮죠 그리고 산업도 GDP가 성장하고 있지 않죠 여러 가지 그닥 좋지 않잖아요 근데 왜 외국인들이 썰물처럼 안 빠져나가요? 모르겠어요 천진국이잖아 천진국 뭘 봐도 여기는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대입해서 보면 여기는 더 많이 빠져나가야 될 것 같은데 별로 안 빠져나가도록 그거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김대준 수석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갑자기 궁금해서요 아니 이게 이렇게까지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많이 빠져나갈 정도면 환율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왜 일본은 썰밀듯이 안 빠져나가요? 외국인 투자자가 일본이요 일본은 뭐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요 그럼 우리도 MSCI 들어가면 안 빠져나가요? 뭐 아주 중장기적인 일이지만 뭐 지금처럼 ATM처럼 돈을 빼지는 않겠죠 아 그래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MSCI 지수에 우리가 편입되는 게 좋은 거네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사실 보면 일본보다 우리가 신용도 높은 거 알아요? 당연히 높죠 우리가 미국보다는 높은데 미국보다 높아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미국보다 높죠? 아니 아니 미국보다 높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프랑스랑 비슷하고 미국이 제일 높고 일본이 생각보다 낮은 거고 우리 미국보다 한 번 높은 거 없어? 나 언제 한번 그 얘기를 들어요? 하여튼 신용등급도 높고 성장질도 높고 또 뭐가 좋을까요? 하여튼 일본보다 우리가 안 좋은 게 뭐야? 아 인구 적은 거 하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왜 원화가 엔화의 그런 그게 만약에 MSCI 지수 그러니까 선진국 지수에 편입돼서라면 그러면 우리 들어가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장기적으로는 그런 상상을 엔간이 징징돼야 하잖아요 엔간이 징징돼요 아 이거 진짜로요 여러분 내가 무슨 이거 주식 떨어졌다고 증인되는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대로 대편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사실은 아까 시작하기 전에 나한테 막 15% 내 계좌 마이너스 15% 여러분 이 정도면 선방 아닙니까? 마이너스 15%면 자랑하는 거죠 그 정도 상태예요 그 증빙된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앞으로 나갈까? 우리 개인 투자가 도움이 될까? 연구원님 오늘 뭐 이번 주 사실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어떻게 오셨습니까? 네 금요일마다 오르다가 빠진 날 오니까 좀 불편하네요 4주 동안 그래도 해피했었는데 지난주에 안 오셨을 때도 반은 올라 올랐었지 지난주에 안 오셨을 때 지난주에 올랐 올랐었어요 네 이번 주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에서 일을 하면 파란색 불이 뜨는 거는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에요 기분이 나쁩니다 비도 오고 굉장히 조금 불편한데 어쨌든 다음 주에 큰 이벤트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보고 시장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아시다시피 15일날 FMC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 CPI가 있는데 그 수치 보면서 만약에 안 좋게 나오면 높게 나오면 FMC까지 또 관망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여기에서 완전히 또 악재만 있는 건 아닌 게 이번에 한국 정부가 다음 주에 경제정책 방향 발표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또 추가적인 그래도 조금 탈출구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안 왔지만 그 전부터 와서 여러 가지 업종 이런 거 얘기했을 때 국내 정책 수혜주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이벤트를 다음 주에 한번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개인특정자 여러분들이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먼저 찾아보거나 공부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은 5월 3일 날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 백신계 이걸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대략적인 윤곽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좀 많이 바뀔 것 같은 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꽤 많이 나왔어요 일단 세제 부분이 많이 바뀔 겁니다 세제요? 책임 좀 깎아주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힌트를 얻었냐면 6월 2일 날 그때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여러 가지 경제 단체장들을 만나가지고 지금 인플레 압력이 워낙에 높으니까 이 CR 때리지 말고 가격을 좀 흡수해라 가격 상승분을 세금 깎아줄 테니까 대신에 다른 당근을 주겠다 범인세 인하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분명히 경제정책 방향에서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개인 투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하는 주식 양도차익세라든지 거래세 이런 것들 분명히 나올 것이고 부동산 굉장히 큰 이슈지만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좀 별개라서 이 이슈가 조금 있는데 다른 세제 인하 부분들 이런 것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제 인하 부분이라는 것은 어느 한 종목, 한 섹터 부분에 이렇게 세제가 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한민국 기업들의 이익성이 조금은 향상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 조금은 낮춰질 수 있는 전반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봐도 되나요? 법인세가 인하된다면 저는 조금이 아니라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주가 과연 도대체 움직이는 핵심 팩터가 뭐냐 매크로 환경도 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실적 이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공부할 때 보면 이 기업 재무제표 볼 때 맨 윗단에 매출이 있고 맨 아래 단기 순이익이 있는데 이 순이익을 산출할 때 그 전에 있는 게 세금이에요 그런데 세율을 낮춰준다 이렇게 하면 순이익이 그냥 증가하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자연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분명히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쟁력 법인세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요? 법인세 경쟁력이라는 게 뭐예요? 높다는 거 아니에요? 법인세가 높아서 투자들이 한국은 법인세가 높은 편이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한국이 현재 법인세 최고 세율이 25%예요 2018년도에 올렸거든요 22%에서 25%가 됐고 지방세를 포함을 시키면 27.5%가 됩니다 그런데 OECD 평균이 22.9% 정도 돼요 우리가 한 5% 정도 4에서 5% 정도 높아요 그럼 이거를 낮춘다 그러면 그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이익이 증가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늘어난 현금은 자본 지출, 투자 또는 배당, 자사주 매입 이런 것들로 다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일랜드에 관련돼서 역사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아니 이게 영국에서 독립을 했잖아요 독립을 해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아니 국민 GDP가 6만 달러에 가서 6만 달러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기름캐나 거긴? 법인세를 굉장히 낮춰서 해외 기업들을 많이 유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IT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법인세를 인하한다는 건 기업의 여건을 그만큼 개선할 수 있는 것이고 기업의 숨통도 좀 띄어지면 이익률도 올라가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이것이 해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도 뭔가 모멘텀이 되나요? 네,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인세 방금 아일랜드는 법인세 10%예요 한국은 25%고 그런데 어쨌든 저도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자료를 쓸 때 실제로 숫자를 넣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2018년도에 법인세를 인상을 했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투자자금은 외국인 직접 투자, FDI라고 해서 찍히게 됩니다 이게 YOY 증가율이 어떻게 되는가 볼 수가 있는데 법인세 인상 이후로 한 2년 정도 마이너스가 나와요 실제로 줄어듭니다 법인세 인상했기 때문에 외국인이 팔고 나갔다 그런 그 관계를 명확하게 이것 때문에 이거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여러 경제단체들도 판단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짜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요 탈세나 문제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횡령, 경제사범 이런 사람들은 진짜 국민투표해서라도 저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세게 때려가지고 다시는 그렇게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전체 세율이 낮아지더라도 그런 거 다 잡아내면 분명히 저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책 방향 안에 그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다 안 좋아, 다 좋아 이러는데 좋아지는 방향 중에 하나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또 어떤 게 있나요? 또 FMC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뭐 어쨌든 CPI가 예상치가 지금 8.3%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소매 판매가 있는데 소매 판매도 조금 떨어지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전월이 0.9% 오르는 거였는데 0.2% 증가로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미국이 정말로 금리는 빠르게 올리고 실제로 성장은 약해지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발생을 하냐 안 하냐 이거를 다음 주에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FMC는 기자회견은 매번 하지만 경제 전망이 나옵니다 점도표가 나오고요 경제 전망의 숫자가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전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좀 봐야 될 것이고 그동안의 말로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보다는 어쨌든 문서로 찍히는 거는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를 보고 좀 확인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 FMC 딱 결과 나오자마자 바로 또 환호를 하거나 아니면 또 슬픔에 빠져 있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흐름을 보게 되면 시장이 바로 그거를 소화를 못해요 약간 시간차 공격하더라고요 약간 구조화 상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조금 보면서 좀 신중하게 포지션을 잡아가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MC 결과 지난번이었나요? 우리 쉬는 날이 5월 5일이었나? 하여튼 FMC 때 급등했다가 전날 파고났다고 팍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하루만 보고 판단을 하면 좀 안 될 것 같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이거는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FMC의 50pp는 올릴 거고 중요한 게 이제 점도표, 경제 전망 이런 게 어떻게 나오면 시장이 좀 긍정적일 거고 그렇지 않으면 좀 안 좋은 거다 이런 약간 시나리오 같은 것들을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일단 점도표 내에서 장기금리라고 해가지고 중립금리를 나타내는 게 있어요 중립금리가 현재 2.5에서 2.75% 정도 사이인데 이게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좋고요 이게 더 높아지면 연준의 스텝이 빨라진다 왜냐하면 중립금리까지는 맞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경제 전망에 만약에 하향이 일어나더라도 그 속도 자체가 굉장히 조금 느리게 나타나는 게 좋겠죠 만약에 이번에 나타났었던 여러 가지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이 있었잖아요 급하게 떨어지게 되면 시장 또 한 번 깜짝 놀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수석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이 아무리 연준이 이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2.75까지 이상은 올리기 힘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가 3%까지 보셨었나요? 저는 조금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는 현재 2.75% 그런데 내년까지 가게 되면 3%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지금도 그러면 올해 2.75는 계속? 네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번은 빅스텝을 안 가는 거잖아요? 가는 거죠 다 빅스텝을 가야 2.75인가요? 6월 7월 가고 그 다음에 9월 4분기 두 번 이게 25pp 하면 2.75%가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만약에 점도표 중립금리가 상향되면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에 9월 달에 빅스텝을 할 것이냐 쉬어갈 것이냐 25pp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지지난주부터 제가 애틀랜타 연중총재가 소방차도 쉬었다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점도표를 보면 9월 달에 그러니까 이번에 6월 7월은 당연히 50pp씩 간다고 보는 거고 점도표를 보면 9월 달에 쉬었다 가는지 아니면 기존 가던 속도로 가는지 아니면 더 빨리 가는지 이거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시장이 참 특이한 게요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pp 세 번은 당연한 것이 주가에 다 반영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한 번 쉬는 것에 대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미 그때 주가가 많이 폭락했을 때 빅스텝으로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도 생각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올해 인상분을 다 반영한 주가 폭락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미 반영된 거니까 만약에 9월 달에 쉬어간다거나 0.25만 간다거나 이러면 좋은 것이고 그대로 가면 그거 다 반영한 것이고 그러면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질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건 사실 연속성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연준이 과거의 행동을 똑같이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급하게 금리를 올리더라도 굉장히 우리는 경기를 망가뜨리지 않고 연착륙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고 최근에 미국 경제가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 침체를 우려가 있지만 이걸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한 번 정도 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1994년, 95년도에 옐런 그린스펀이 쫙 올렸다가 보험적 금리 인하라고 해서 낮춰주고 경기를 안정화시켰던 거를 지금 그대로 하고 싶어하면서 각 위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뭐랄까 좀 지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냥 0.5로 가는 게 가장 맞고 확률이 높다 원래 얘기했던 스텝대로 가야 되고요 바꾸게 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배 운전하듯이 뒤집혀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야기 하셨잖아요 큰 배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하면 넘어진다 그러면 딱히 나쁠 것도 없고 그냥 좀 지지부진한, 지리한 그런 시장은 계속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찾아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보게 되면 어쨌든 올해 올리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내릴 거냐 말 거냐 이거를 기대하는데 그 이야기를 해줄 것인가 이거를 기대할 것 같아요 올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강한 거는 우리도 인정한다 이거 보면서 우리가 정책을 쓸 건데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다면 다르게 한 번 생각을 해보겠다 이 코멘트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잘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지지난주에도 블러드 총재가 이야기했던 게 내년에 많이 올려놓고 경기 안 좋아지면 좀 내려줄 거야 그런 이야기 하니까 반등했었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바라는 거는 시장이 이렇게 너무 안 좋으니까 연준 니들이 좀 나서줘라 금리 좀 내리든지 이걸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막 폭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럴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만약에 뭐 그래도 절대 못 내려오면 시장에는 안 좋을 거고 만약에 경기 좀 안 좋아지면 우리가 내려줄 수도 있어라는 코멘트가 있으면 좀 좋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70년대 폴 볼커 시설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계속 올리는 올리기만 하는 경기야 어떻게든 말든 그냥 20%까지 쭉 가는 그런 거를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물론 그때까지는 아니겠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상이 지금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흔들흔들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네 조금 조정을 해라 이런 것들을 시장이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보셔서 어제 22 다음 주에 이제 BOJ도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는 전혀 신경을 안 썼다가 사실 이제 유럽도 금리 올린다고 하고 그러니까 좀 신경 쓰이기 시작했거든요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영향이 있어요 아무래도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완화가 끝나고 이제는 다 같이 금리 인상의 행렬에 동참한다는 측면에서 유동성 장세가 진짜로 이제는 어느 정도 끝이 났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너네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러시아 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해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센티먼트는 미국보다 유럽이 훨씬 안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연달아서 전 세계 주식 시장이 엮여 있기 때문에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죠 그러면 유럽이 더 안 좋잖아요 유럽이 더 안 좋고 지표도 더 안 좋고 금리 올리니까 더 안 좋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거기 돈이 빠져나와서 신흥국이나 우리나라나 이렇게 올 가능성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단호박 단호박 없구나 지역이 달라요 없습니다 저는 어제 그것도 걱정되더라고요 사실 22 전에 거기도 이제 나라별로 매파 이런 성향을 하는데 보니까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이런 데는 올리지 말자라는 거긴 좀 약하니까 2011년들이 2011년대가 확 떠오르더라고요 남유럽 재정위기 그러니까 국가부로만 안 그래도 안 좋은데 금리까지 올려버리면 그런 나라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들이 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네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금리를 올리는 그런 흐름들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위기가 올 수도 있겠죠 각오한 거예요 지금? 지금 약간 체념한 표정이라서 아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조금 올린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망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모두가 다 회피할 수는 없겠죠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누군가는 피를 흘릴 겁니다 그런데 사실 상처가 나거나 뭔가 몸이 아플 때 이렇게 치료를 하기 위해서 고통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고통은 지금은 좀 감내를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감내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뭐 경기가 연착률이 될지 경착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내리막을 걷는 과정인데 그 와중에 많은 분들께서 중간에 한 번은 올라와서 한 번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거의 대부분 많이 이런 얘기를 하셨고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그런데 김대중 의원은 상당히 그 중간 상승에 대한 상방을 꽤나 높이 밴드를 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좋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중간에 왜 상승해요? 상승할 이유가 있어요? 다른 업종들의 이익 증가율이 지금 반도체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2022년과 2021년 비교하면 반도체 섹터는 처음에는 두 자릿수 증가율이 나오지만 2023년까지 연결을 하면 이게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반도체 이외의 산업들은 이익 증가율이 조금씩 더 높아지는 게 나타나요 그래서 반도체는 쉬더라도 나머지 업종들이 올라가게 되면 지수는 조금씩 올라갈 수 있다 보고 있고 저는 아까도 정부의 정책 얘기를 했는데 규제가 완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큰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중국 증시가 많이 오르잖아요 그 동력이 규제 완화예요 오늘도 올랐더라고요 황상테크는 오늘도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인터넷 기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하고 압박하고 완전히 중국 사회의 적으로 치부를 하면서 때려잡았는데 약간 기조가 바뀌면서 풀릴 것이다 규제가 예전과 달라질 것이다 이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상승을 하는 건데 한국도 분명히 규제 완화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났다면 그 수혜를 받는 산업들은 지수의 일정 부분 상승 기여도를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반도체가 그 역할은 못하겠죠 그런데 나머지 산업들이 그 부분을 좀 메꿔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솜칫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른 분야의 지금 이익 증가율이 분명히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게다가 정부 정책이 더해진다면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런데 반도체는 안 좋다 그러면 삼성전자 이하 하이닉스부터 해서 이 전체 반도체 섹터는 그 중간에 오르막을 못 겪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들어도 되나요?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게 앞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개미 투자 여러분들이 참 섬찟한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전자 막 신적가 기록하고 많이 떨어져서 이게 개인적으로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도 사실 연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관에서 삼성전자 가고 있잖아요 다 갖고 있죠 그래서 간접적으로나마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반도체에 대한 센티먼트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싶고요 굳이 다른 거를 보게 된다면 알파를 추구하거나 트레이딩을 통해 가지고 돈을 지금이라도 조금 더 벌겠다 한다면 반도체가 지금 그 선택증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방금은 단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기관이나 연기금이나 이런 데들이 팔리는 없으니까 그거를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러면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로 생각한다면 나는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라는 기관은 어느 정도면 그러면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로 봐야 될까요? 일단 통상적으로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을 때 이거를 짧게 가져가서 여기서 수익을 쫙 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신 분들은 많지 않죠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아마도 없으실 거예요 주식을 다들 하니까 처음에 하는데 난 잘 모르는데 한국 대표 기업이 삼성전자니까 이거 한번 사보자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상당 수익일 겁니다 그래서 못해도 만약에 지금 좀 안 좋은 환경이고 가격이 빠지고 있다면 못해도 한 6개월 1년 정도는 더 기다려보는 게 그 정도는 많이 더 기다려주시겠어요 네 삼성전자에 사실 빠졌다고 해서 팔아버리는 그런 종목은 아니거든요 저는 굉장히 길게 얘기하시면 참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속상하시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6개월에서 1년이면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거를 못 버틴다면 삼성전자를 사면 안 되는 삼성전자는 좀 길게 가셔야 되는 종목이니까 그래도 오히려 괜찮은데 제가 매주 이거는 여쭤보는 것 같은데 아직도 상당 밴드는 2,900 정도라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네 저는 뭐 하반기 전망 낸 지가 한 달 정도 됐고요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고 네 큰 변화가 없고 원래는 3,000이었었나? 원래는 3,000이었는데 2,900으로 떨어졌던 건가? 그러니까 3,000 그러니까 밴드의 상단이 3,000이었고 일단 3,000까지 가는 과정 중에서 2,900이 조금 올라가면서 거기 약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2,900만 돼도 난 만세 부를 거야 2,900 되면 다 팔고 나갈 거야 2,900 되면 김대준 위원님 나는 포옹할 거야 포옹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근데 진짜로 우리 솔직히 얘기하면요 저는 뭐 그냥 놔둬도 상관없어요 1년이고 2년이고 놔둘 건데 근데 정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오르면 현금하세요 보수적으로 생각하세요 라는 얘기를 정말 한 두 달 이상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탈출하신 분 정말 몇몇 고수분들 단타 치시고 인버스 하시고 이런 분들 말고 정말로 그냥 난 어떡하죠?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탈출하신 분이 거의 안 보여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팔아놓으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방송 보고 그러니까 탈출이라는 게 다 팔아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현금화를 어느 정도 이익이 되면 당연히 입절을 하셔야 되고 어느 정도 되면 현금화를 하시는 게 좋다고 했는데 그런 기회가 없을까 봐 그런 걱정이었는데 뭐 또 듣다 보니까 희망은 항상 어디에나 솟아날 구멍은 있지 않나요? 그럼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김재신 의원님 여지껏 출연하신 중에 가장 표정은 무섭게 지고 계셨어요 여러 가지 지표가 굉장히 걱정 많이 되시나 봐요 신경은 많이 쓰이죠 사실 오늘 밤인데 그것도 봐야 되고 또 그거 보면서 주말에 생각도 해야 되고 다음 주에 있을 것들도 봐야 되고 지금 시장에서의 상방 리스크가 큰지 하방 리스크가 큰지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는 주말도 없어요 애널리스트는 주말도 없어요 이게 막 지표가 금요일에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집에 가서 일하는 거는 근데 수당도 없는데 출근도 자주 하던데 출근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아니죠 저희 뿐만 아니라 아마도 대한민국의 리서치센터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주말에 하루 정도는 다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죠 회사 컴퓨터 못 쓰고 막 개인 컴퓨터 켜가지고 막 해야 되고 근무시간 포함 안 되게 막 해야 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악동은 아니야 아니 왜냐면 몇 시간 이상은 일하면 안 되잖아 난 모르겠다 난 애널리스트가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그거 정해져 있죠? 몇 시간 이상은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그 리서치센터라는 게 R&D 업종에 조금 좀 다르구나 그럼 김대중 의원님은 돈 많이 버시겠다 일한 만큼 받으셨다니까 돈 많이 버시는 분이에요 슬편부서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얼음이 되셨어요 네 금요일이었는데 사실 너무 시퍼럽고 비도 내리고 해서 속상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하루이 들어가자고 뭐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즐겁게 저희하고 같이 얘기하시고 즐기다 보면 야 이런 날이 오네라고 하시는 날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날을 위해서 항상 여러분들 좋은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희 방송은 끝나고 나서 한국자증권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게 됩니다 많이들 댓글도 달아주시고 다시 보기로 보면 분명히 안 보이던 것도 보일 겁니다 월요일 오후 3시 반 다시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